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최진영 선임연구원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거 지난 주말에 이벤트가 있었죠 네. 이벤트가 있었죠. 오페크 플러스라고 하나요 협상이 결렬됐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우디가 시천말로 같이 죽어보자 하고 증산 얘기가 나와서 최진영 연구원도 국제유가 관찰한 지 몇 년 차십니까 꽤 되셨는데 이런 경우 처음 보시죠 그렇죠. 일단은 제가 어깨에 들어온 건 2010년에 들어왔는데 그 이전에 제가 군에서 아무래도 유류 과장을 했다 보니까 유가를 맨날 보면서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군대에서 유류 과장을 하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면서 그런데 이 정도로 낙폭이 세게 된 건 그것도 하루 만에는 좀 금시 처음 처음 경험하시는 건데 일단은 아침에도 일부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 먼저 점검을 해보죠 일단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이렇게 빠르게 급락을 했었던 요인은 일단 금요일만 하더라도 사실은 오페크 플러스 회의가 결렬됐다. 결국 추가 감산 오페크 제시한 150만도 이제 불발이 됐는데 두 번째는 현행 감산안 조치 즉 3월 말에 종료되는 감산 조치도 연장이 불발됐다. 라는 점 때문에 유가가 일단 10%대 급락을 했고요. 그렇죠. 그게 금요일 시장이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아시아장에서 급락했었던 요인은 주말 중에 사우디가 보복성 얘기들을 해줬거든요. 회의가 끝났었을 때 사우디의 에너지 장관이 분명히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의 결정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 얘기를 남기고 바로 주말 때 블룸버그 소식 통해서 얘기 나온기로는 사우디가 산위량을 4월부터 지금 현재 974만 배럴인데 일평균. 네. 그런데 이거를 천만에서 내지는 최대 1250까지도 늘릴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이것 이외에도 아람코가 또 공식적으로 osp 즉 석유 판매 가격을 갖다가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하폭이 지난 20년 내 최대폭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뭐 인하해봐야 1, 2불선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1, 2불선 아니면 몇 센트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제시한 게 아시아권역에다 제시한 게 5, 6불 낮춰서 제시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유럽이죠.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러시아의 주요 수출지대잖아요. 네. 그런데 북유럽이나 또는 서유럽 쪽으로 갖다가 대상으로 해가지고 브랜트유 가격 대비 osp를 갖다가 10.25불 낮게 인하하겠다 발표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낮습니까 두바이가 통상적으로 해봤자 뭐 많이 안 낮죠. 그러니까 osp를 갖다가 낮춰봤자 한 3불 정도 이런 식으로 할 텐데 그런데 이 정도로 낮췄다라는 거는 그 말 즉슨 러시아의 bep가 대략 42불입니다. 단순 유정당 bep만. 그런데 한마디로 러시아 죽이겠다는 소리거든요. 너네들 수출을 갖다가 다 막겠다. 한마디로 협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전포고를 날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osp를 갖다가 과거에도 인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인하할 때가 증산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면 osp를 인하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출이 많이 될 텐데 지금의 수출량 자체도 대략 일평균 139만 배럴까지도 충분히 더 올릴 수 있다는 말이고요. 그 말 즉슨 러시아 죽고 미국도 죽고 다 죽자. 아람코의 bep 단순 bep만 놓고 보면 30불이거든요. 네. 지금 정도네요. 네. 난 살 수 있는데 너네 버틸 수 있는지 한번 보자. 딱 이 정도로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좀 세게 급락한 것이죠. 아침에 이제 그런 소식들이 들리면서 어쨌든 wti 선물 기준으로 해서 한 30% 낙폭을 하다가 어쨌든 장중에 30불 깼어요. 장식 깼다가 다시 32불 때로. 오늘 장중에 유가에 관련 뉴스플로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조금 좋은 소식도 있었고 더 난감한 소식도 있었을 것 같은데 뉴스플로우를 몇 개 전달해 주세요. 몇 개 좀 정리하자면 첫 번째 결국에는 아람코가 이번에 기자회견을 나눴는데 그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산유랑이 앞으로 산유랑 계획이 어떻게 됐냐. 그런데 아람코 쪽에서 그 의견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했거든요. 답변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산에 대한 얘기가 솔솔 나오는데 거절했다. 그러면 이게 블러핑이 아닌가 거짓말 아닐까 이런 의심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 오펙 플러스 회의가 끝나고 이란과 uae 쪽에서 러시아만 동의한다면 원래 오펙 플러스 회의를 6월에 개최하는데 이걸 좀 더 일찍 4월 초 이전에 할 수도 있다. 정도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사우디가 지금 osp 인하고 이런 건 다 블러핑 아닐까. 이렇게로도 좀 접근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아까 전에도 언급드렸지만 과거에도 osp를 갖다가 인하했었고 그다음에 대폭 인하한 다음에 증산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겠고요. 트레이더들 국제 원유를 가지고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은 옛날에도 그랬잖아. 이런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현 선물 시장에서 가격으로 반영이 됐다 이런 건데 리포트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펙 플러스 회의 종료 추가 감산 불발과 각자 도생 가능성. 이게 블러핑이든 아니면 정말 뭔가 사우디가 큰일을 벌이려든 간에 가격은 움직였고 최소한 갑자기 다시 회의 소집해 가지고 없었던 걸로 하고 다시 감산하자 이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죠. 사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일단 60대 40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아예 없지도 그러니까 사실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이잖아요. 그거는 사우디랑 러시아의 의중만이 남았으니까요. 그런데 일단 저는 각자 도생의 가능성을 60%대로 보고 있고요. 그 각자 도생이라는 건 유가의 추가적인 하락도 감수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각자 도생 시에는 결국 사우디 증산하고 사우디뿐만 아니라 여타 국가들도 증산할 것만 해요. 걸프만 당연한 거고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그동안 MS를 계속 미국 쪽에 뺏겼는데 그걸 되찾기 위해서 어떻게든 전투태세에 돌입하겠죠. 어떻게든 MS 전투태세에 돌입하고 결과적으로 유가 같은 경우에 하단이 WTI 같은 경우에는 25불까지 내려앉지 않을까. 레인지 자체가 25불에서 상단이 50불로 이 정도 선. 왜냐하면 과거의 저유가 시절 때도 유가가 빠졌을 때가 대략 26불이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당시 2014년에서 2016년은 공급 과잉의 시대고 지금은 수요 부진과 공급 과잉의 우려가 동시에 겹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일단 25불로 전망을 해놨지만 이게 더 내려앉을 수도 있는 리스크는 상존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고르만 삽스 같은 경우는 20달러 때까지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판데믹으로 갈렌지 미 그건 모르겠으나 어쨌든 전 세계 경제가 채권금리가 반영하듯이 일종의 리세션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 데다가 여기다가 증산을 해버리니까 평상시에 아마 사우디에서 이런 증산이 나오면 특이적인 매수에도 들어올 수 있고 이런 건데 지금은 그야말로 공포 이게 압도해버리는 상황이니까 순간적으로나마 20달러 선까지도 내려 꽂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과거랑 참 비교하기가 애매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수요가 부진했었던 시즌을 비교하려면 2008년이 있겠는데 그런데 공급 과잉의 우려는 2013년에서 2016년 그 두 가지가 공존했기 때문에 아마 골드만 쪽에서도 그거를 좀 염두에 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25불로 받지만 그것보다 더 내려앉지도 않을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러시아는 사실 원유라든지 가스를 안 팔면 나라 운영이 안 되는 나라잖아요. 거의 재정상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걸프만의 산유국들도 대부분 그럴 거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러시아와의 어떤 협상의 결렬이 이번 사태를 촉발하긴 했는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미국이 제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 쉐일 오일에 대한 채굴 단가는 30불 한참 이상일 거 아니겠습니까? 한 37불 정도가 되는데요. 그렇게 많이 낮아졌네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최저 BEP고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단순 BEP만 놓고 볼 게 아니라 유정당 BEP만 볼 게 아니라 운송 비용도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철도당 운송비가 대략 못해도 4에서 7불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대략 2에서 3불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전통적으로 에너지 인프라가 제대로 안 구축된 인프라 후진국이거든요.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한 지도 얼마 안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더 타격이 클 수밖에 없죠. 이 상황에서는. 그 얘기는 거기다가 지금 안 그래도 신용경색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쉐일 채굴 기업들이라는 게 대부분 정크본드 혹은 그 이하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파이낸셜이 문제가 생겨버리면 뭐 채굴하고 싶어서 채굴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인건비 들어야 되고 오프레인 코스트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미국의 공급은 확실히 좀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 때문에 사실 유가의 하반경시세는 어느 정도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당장의 공포에서는 그게 효과를 어느 정도 발휘할지는 아무도 예상하기는 어렵고요. 과거를 갖다가 2014년과 2016년대를 놓고 보면 분명 에너지 하이힐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졌었을 때 저유가가 발생해서 그때 분명히 리그 카운트 빠졌어요. 산유량도 빠지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시차가 있었다는 거죠. 얼마 정도 있습니까 대략 못해도 2주에서 1개월 이상이 좀 걸렸거든요. 그 말 즉슨 그 시차가 존재하다 보니 우리가 조금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당장은 지금은 수요의 악재 영향이 계속 여전히 깔려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 이슈가 수면 위로 올라오려면 수요 이슈가 어느 정도 진정이 즉 코로나 이슈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이후에나 좀 발휘를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미국이 어떻게 좀 하방을 지켜줄 거야라는 기대감이 너무 큰 지나친 기대는 좀 아니지 않은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군요. 국제유가가 급락을 했을 때 쉐일 업체들이 가동을 중단하는 데까지는 지금 막 하는데 지금부터 중지 이렇게는 못 나가니까 예를 들어서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타임갭이 있다. 그 기간 동안에 추가 하락할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시즌으로는 어떻습니까 원래 이제 원유라든지 가스라든지 시즌이 있잖아요. 좀 강한 시즌이 있고 좀 약한 시즌이 있잖아요. 시즌할 일 어때요 지금 사실 이제 우리가 시즌을 갖다 볼 때 결국엔 수요를 갖다가 많이 바라보잖아요. 결국엔 드라이빙 시즌. 그렇죠. 그런데 드라이빙 시즌이 5월부터 시작을 해서 늦어도 9월 초까지인데 일단은 지금 곧 있으면 드라이빙 시즌에 도래가 합니다. 그러면 지금 판데믹 공포가 좀 있다가 나중에 그거 되면 좀 해서되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이제 확산이 시작됐는데 그러면 드라이빙 시즌이 의미가 있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저는 조금 계속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즌을 갖다가 감안하기 즉 시즌이 됐을 때 수요의 시즌이 도래됐을 때 미국이 감산이 오히려 좀 더 지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자체가 지금 당장 우리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겠고요. 이번 사태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은 빈살만이에요. 그렇죠. mbs라고 하는 무하마드 빈살만인데 사실 지난주에 뉴스플로우 중에 잠재적인 국왕 자리를 가지고 경쟁하는 두 사람 삼촌 사촌 이 사람들 감금해서 지금 형을 준다라고 그 일이 있은 직후에 이런 일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란에서 주로 창궐을 하다가 어차피 국경이 가까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아랍 전역으로 이제 지금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태고 오늘 아침 뉴스플로우를 보니까 사우디도 월요일에 학교 스타트에 하는 거를 연기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빈살만이 왕위를 이어받고 자기 체제를 굳히려면 뭔가 이 원유 가격의 안정감을 가져야 되는 게 또 작년에 어쨌든 자기 소유라고 볼 수도 있는 아랑코가 상장을 했는데 지금 상장 가격도 한참 미치잖아요. 거기다가 푸틴은 지금 거의 황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까 40 몇 불이라 그러셨죠 42불인데 지금 30불 내버리면 국가 자체가 운영이 안 되는 국면으로 가서 두 사람이 결렬한 거니까 결렬된 거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저유가를 못 버티는 정치적인 입지 아니냐 그런 개선법도 있다면 그래서 블러핑이고 그 블러핑을 아는 푸틴이 버틴 거고 이런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단 말이죠. 사실 그렇죠. 그게 없지 않아 있죠.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일부에서는 이게 블러핑 아니냐 아랑코도 결국엔 산위란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 것도 블러핑 아니냐 둘 다 사실은 지금 당장 증산했었을 때 타격은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도 유정당 bep가 사실은 30불이라 하지만 중요한 건 재정균형 유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의 재정균형 유가가 못해도 한 80불 때인데 83불 82불 때인데 사우디 정부가 균형 재정을 할 수 있는 유가 수준 지금 당연히 적자네요. 적자 국채 발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60과 40인 것 같습니다. 가능성에 있어서. 각자 도생의 가능성은 60. 그렇지 않은 블러핑에 있어서는 40. 결국에는 이게 3월 말까지 저희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가 유가에 있어서 투자를 할 때 레버리지건 인버스를 투자를 할 때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계속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그냥 바닥쳤다고 그냥 훅 들어가서 레버리지 일으키고 선물 사고 이런 것들도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저는 계속 좀 조심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좀 당긴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경험적으로. 왜냐하면 2016년도 중국 무너진다 그럴 때도 27불 26불 선에서 아주 v자 반등을 급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물론 저도 사실은 이제 금요일 날 오펙플러스 회의 보고 좀 투자를 했다가 이제 밑에 내려가는 걸 갖다 감안을 해서 그런데 지금부터는 약간 좀 플러스 영역으로 좀 올라오지 않을까 해서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 포지션을.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예상한 것보다 좀 지금 방금 장에 조금 빨리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자.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겠다. 이거는 사실 우리 최진영 연구위원께 여쭤봐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워낙에 유가가 국제의 원유라는 게 위험자산의 대표격이잖아요. 이 위험자산의 대표격인 유가가 지금 30달러 어간인데 여기서 이렇게 기어주면요. 두 가지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는 금융시장이 동요할 수 있는 위험자산의 대표니까 이런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우리는 이거 원재료 아닙니까 우리는 뭘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나라니까 양해 효과도 좀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 후자 쪽에 조금 더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만약에 이 증산이 이루어지고 코로나 이슈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좀 더 빨리 종식이 된다면 그러면 사실 후자 쪽에 좀 더 가깝겠죠. 물론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진척될지 즉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는 전 세계적으로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중국 시작하고 중국이 종식되고 한국이랑 일본이랑 이탈리아 시작하고 얘네들 종식되면 문제는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이 이제 시작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순차적인 확산 때문에 지표는 2월 달에 중국과 반영해서 빠졌는데 제조업 경기가 그런데 3월 4월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과 이탈리아께 빠질 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다음에는 이제 순차적으로 다른 나들이 빠질 텐데 이 회복의 그런 시점이 저는 중요하다 보거든요. 결국에는 정상화가 언제쯤 빨리 될 것인가 그 여부에 따라서 이제 저유가가 플러스 요인이 될지 말지가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좀 중요한 건 어쨌든 저는 플러스 요인일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더 열린 이유가 결국 연준이나 중앙행들은 유동성 하다 좀 더 열려줄 테고 네. 저유가라는 건 그들이 정책하기에는 훨씬 더 좋은 여건이겠죠. 아무래도 기대인 플레이가 올라오기도 좀 어려운 국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유동성이 충분해지는 발판이 마련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로 볼 수가 있겠죠. 오히려 이런 쇼크가 지리한 하락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도 있는 모멘텀 플레이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일 수도 있겠다. 잘만 하면. 그렇죠. 다만 그 시점에 있어서는 코로나 가 어느 정도까지 진척될지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걸 예측을 못하겠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중국 건은 제가 또 중국도 담당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 확산세가 저는 2월 중순 때 정점을 찍고 내려와서 4월 초 때쯤에 종식이 될 것이다 라고 봤는데 딱 그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네. 그런데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이러한 좀 어지럽혀진 복잡하게 확산이 되다 보니까 빨라도 7월이지 않을까. 그러면 정말 유동성 장세는 주식 측면에서는 위험자산 측면에서는 유동성 장세는 그럼 7월 이후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당장만 유가만 놓고 보면 안 좋지만 좀 위험자산. 다른 위험자산들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은. 지표의 숫자는 제대로 안 올라오는데 그냥 피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엔 코로나가 좀 중요하겠죠. 언제쯤 끝날지요. 국제유가라는 게 참 많은 함수를 포함하는 가격 변수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을 오늘 이렇게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국제유가처럼 민감하게 위험자산과 동행하는 자산이 많지 않다는 것 하나 그리고 한 가지는 장기로 보면 저유가라는 게 우리 경제에 결코 악재는 아니고 또 미국의 연준에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입니까 이번 주입니까 18일 어쨌든 fomc의 정책 결정을 하는데도 비교적 우호적인 토대를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그다지 충격으로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유가가 워낙에 크게 변동을 해서 ebs 투자증권의 최진영 연구원과 오늘 있었던 한 가지 제가 오늘 들은 얘기는 5 6불 정도 낮은 가격으로 오파를 했는데 아시아 몇 나라가 우리 다 샀게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한 4개국 정도에서 그게 이제 중국 일본 한국 국민 이런 데겠죠. 그렇죠. 한중일을 포함되겠죠. 싱가폴도 포함될 텐데. 네. 그런 뉴스플로우도 장중에 어쨌든 다소간의 반등을 엮어내는 데 좀 기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최은영 감사드리고요. 유가 또 급변동하면 연락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네. 자 유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다솔 차장과 그러면 오늘 주시장 얘기를 잠시 광고 들으시고요.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